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란 보통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고단합니다. 2018년 11일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시작할 무렵부터 이란에서는 탈이란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일단 이란에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터키로 이동한 다음에 그곳에서 기회를 봐서 유럽가들이나 캐나다로 인민을 떠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2019년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좀 더 강도를 더해가면서 환율이 급락하고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이들 가운데서 청년 실업률이 26%에 달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에는 이란 정부가 시발유 가격을 최소 50%에서 최대 300%를 인상하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최소한 143명이 시위 도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망명한 이란 언론인들의 매체인 이란와연은 이란 내무부가 11월 25일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218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위대들은 살인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물러나라 독재자에게 죽음을 구호를 외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란 태권도 영웅 폭탄 선언하다. 시잡을 쓴 이란의 여성 태권도 선수인 키미아 알리자데 올해 만 21세입니다. 2016년도 브라질 올림픽 태권도 종목 57kg에서 동메달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2017년 세계선수권대에서는 언메달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1월 12일 날 알리자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통해서 자신이 망명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1월 초에 훈련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떠나서 이란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남긴 그녀의 핵심 메시지는 소위 독재정권화에서 의식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압받는 이란 국민 여러분 고귀한 여러분과 작별해야겠습니다. 저는 부패와 거짓의 계단을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위선과 거짓말과 불평등과 아침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란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녀는 망명유가 결코 유럽에 초대받거나 유혹적인 제의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수백만 명의 억압받는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 이란 당국이 시키는 대로 옷을 입었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을 했습니다. 독재 치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소셜미디어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란의 교훈입니다. 1979년도 권위주의 군주체제인 팔레비 왕조가 퇴장하고 그 권력의 공백을 호멘이가 집권했습니다. 사실상의 신정체제의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식의 독재정권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팔레비 왕조가 몰락하는 데는 여성들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이스람 혁명 이후에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으면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고 공직에 있던 모든 여성들은 다 공직에서 사표를 내고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에는 물론이고 모든 여성들은 가혹할 정도로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란 역시 대다수 변혁들이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독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이 형성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운명이 아니라 계약일 뿐입니다. 국가의 체제가 변질되어서 국민들이 도저히 감내하거나 참아내거나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이 억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탈출, 엑시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 드렸던 엘버트 허시만이라는 학자의 명저서는 최저의 변질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항의할 것인가, 돼야 될 것인가, 보이스입니다. 아니면 그냥 굴종할 것인가, 충성입니다. 로얄티, 이것저것이 안되면 결국은 나라를 떠나는 겁니다. 자신이 나서 자란 조국을 떠나는 겁니다. 엑시트, 이 세 가지 가운데 체제 변형 앞에서 개인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쓴 여성 태권도 선수 키미아 알리자드는 엑시트, 탈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유사회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자유사회가 독재 체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를 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체제가 변질되면 선택의 갈림길에 씁니다. 굴종을 감수하면서 입을 다물고 그냥 머물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알리자이 선수의 선택은 그녀의 국한된 선택이지만 어쩌면 훗날 우리 개개인이 갖게 될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선을 지키기를 원한 사람은 악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